오늘 코드 입니다 코드 코드 오늘 오늘 입니까 어제 입니까 영상 올렸죠 레이다운 해서 집사람하고 앉는 것까지 올려 가지고 그런 코드 입니다 요즘 잘합니다 코드 몇번째 기생했지 15번 이제 오늘 기생하면 16번 입니다 코드 코드 반동이 이제 누가 묻더라구요 코드 반동은 제가 코드 반동은 레이크와 메이플의 중간 정도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를 제가 탄 적이 없어요 한번도 탄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반동을 그냥 눈으로 보고 예측한건데 음 그럼 이때까지 집사람이 타고 은수가 타고 지연이가 타고 이제 세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우리 코든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그것도 영상 올려 드렸죠 코든 같이 코든하고 이제 집사람 같이 첫 구부를 갔었고 제가 아는 문지 이제 11번째 부터 물었으니까 11 12 13 14 15 5번 정도 물었어요 이제 온 더 빛 훈련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음 신기하죠 제가 한번도 안 탔는데 저희가 제가 더 신기했어요 내가 안 탔다고 저는 진짜 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번도 타질 않았고 그럼에도 아주 훈련이 잘 돼서 지금 이제 사람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탈 생각이에요 집사람하고 또 지연양이 또 운수가 잘 훈련시킬거라 믿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음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요런 말들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올바르게 말들을 대한다면 말들은 자신의 등을 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직까지 코드는 한번도 버킹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레이크나 메이플도 마찬가지로 훈련 중간에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요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죠 이제 2월 1월 말인 1월 중순 넘어가고 이제 1월 말 지나서 2월 정도 되면 날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울산 자연마술 승마 학교에서 어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하루 종일 말 이야기하고 뭐 좀 주제를 정해서 어 말리 하기도 하고 말도 타보고 또 같이 지상에서 훈련도 해보고 또 말도 만져보고 여러가지 주제로 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 공지는 제가 따로 한번 더 영상으로 찍던지 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실제로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서 음 어 한 뭐 되게 예전처럼 한 10명 11명 15명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두 분 아니면 세 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하루 수업을 하루종일 말들과 함께 여러 말 여러가지 말 여러 마리 말들을 어 같이 접해 보면서 또 기증도 해보면서 하루종일 음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공지는 어 조만간에 올려드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듯 코든이 집사람과 잘 갔죠 후보도 잘 가고 어 지금 운동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타지도 않았고 제가 순치도 시키 그렇게 기술 순치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너무 잘하고 있고 어제 보신 영상처럼 코든은 레이다운 해서 앉아까지 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훈련이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집사람과 훈련을 해서 이렇게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만 하면 대부분의 말들은 생각보다 잘 마음을 열어줘요 그걸 믿으시고 음 코든 훈련 하는거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코든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